동대문구가 주민 자율 제설에 참여하면 기여도에 따라 제설제를 지원합니다. 사무실과 아파트, 오피스텔, 연립주택 등의 주택과 학교와 공공기관,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제설제 지원 요구량 등이 포함된 제설계획서를 작성해 구청 도로과에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